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야 3만 1000코인인데요, 형님? 3만 9천 코인이 300만 원이거든? 와, 이따 200만 원은 없네. 와, 3만 1000코인... 야, 요톤 상자도... 이거 받을까요, 형님? 요톤 상자 저한테 한번 믿어보실래요? 요톤 상자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아, 네, 받으라고요, 오케이. 시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와, 시상 이미 1800개 있어 또, 이 친구가. 와, 요톤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와, 돌리세요. 과감하게 돌리겠습니다. 수고한다. 형님, 얼마나 쓰실 거예요? 딱 사놓고 가자, 그냥 한 방에. 여보세요? 예? 진우야. 어. 형, 지금 시상 만 개 컨텐츠 들어와가지고. 어, 알아, 알아. 봤어, 봤어. 미쳤어. 이거 차 몇 대 뽑는지 한번 불러볼까? 알았어? 어. 어, 하고 있어? 어. 사랑해? 어. 근심 후. 어. 형님, 그냥 만 개 채우죠. 이거 시상 만 개로 몇 개 뽑는다 궁금하네요. 시상 만 개 섞여요, 그냥. 자, 만 개입니다. 자, 지금 16,900코인 남았습니다. 와. 일단 만 개 가격 140만 원치예요. 140만 원치만 가자. 140만 원치. 갑니다. 자, 만 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뽑기만 하면 된대요, 꿀패. 맞죠? 자, 일단 아이템 몇 대 있죠? 이온 몇 대 있었죠? 이온은요, 두 대 있었습니다. 베이모스는, 아, 한 대 있습니다. 베이모스 한 대. 베이모스 한 대, 이온 두 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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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수가 많으니 편하게 돌리고, 짜잔, 형이 좋아해. 꿀패 떴어요, 여러분들. 꿀패 떴어어, 자. 행인 해놓으면 무죄, 마이크 해놓으면 무죄, 연밀보 타킴 무죄입니다. 베이모스만 존나 뽑습니다, 이거. 갑니다, 출발할게요, 버스. 첫 번째 버스 출발합니다. 1,100분만에 떴어요, 볼패. 한 번, 한 대, 두 대, 세 대, 서른, 서른, 한 대까지 마지막에 튕겼습니다. 뭐야, 시가, 장난. 야, 사기하니냐, 서른둘. 와, 미친, 왜 갑자기 지금 10초야. 서른, 셋, 서른, 넷. 시간 조작 아니냐, 이거. 아, 시개비. 자, 일단 총 몇 대 얻었죠? 베이모스. 9,1은 9. 9,28, 9,3, 27. 28, 29, 30, 32, 32, 32, 33, 33. 참 센대. 일단 베이모스 사는 세대. 일단 1100번을 돌려서 한 번 떴어요. 맞죠? 꿀패. 자, 1,300번을 또 떴다, 일단. 두 번째. 세라. 세대. 네대. 다섯대. 여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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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빠른데, 지금. 여섯대. 와, 백대 가자! 아, 근데 백대. 여섯대. 다 포크, 패스, 바이. 아, 진짜. 손가락 너무 아프다. 버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윙다오랑 딸기랑 부터치 다 무제한 갖고 있어서 캐릭이나 핸드봉이나 스키드는 무제한을 갖고 있으면 또다시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칸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실버 칸에 지금 윙다오랑 딸기, 핸드봉, 부터치 스키드가 있는 위치에다가 차가 안 뜨잖아? 이렇게 골드 칸만 뽑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대신에 골드 칸에는 차가 한데라도 있어야겠지. 이해했죠? 한 대 더! 오케이. 마지막 것까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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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точно 힘들다. 아아아아 하아 4천만 했다. 일단 야 노래 한금만 듣고 있어. 아 나 쟈나 집중 안 된다. 아 시 한 번 싸우고 올게 얘들아. 골펜 이제 뜨겠다 또. 정말 하는 거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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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펜 더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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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방금 차 없었지? 차 없었지? 다행이다. 와 꿀빈 떴는데 넘겼어. 꿀빈 떴습니다. 가자! 4번째 꿀패. 그러나 아무튼 시상만개로 시작해서 지금 꿀패가 4번째꺼 떴네요. 꿀뚱패는 꿀맘패는 3번 떴구요. 꿀패는 4번, 꿀맘패는 3번. 총 7번 떴습니다. 꿀패가. 그중에 꿀맘패가 3번, 진짜 꿀패가 4번. 난 몇대 뽑았었거든요. 나도 궁금했어요. 140만원치를 만약에 시상만개를 만약에 바로 까면 시상만개를 했을때 꿀패가 몇번 뜨는지 궁금했어야죠. 유튜브 팬분들한테도 이걸 보여드리는거에요. 시상만번하는 동안 꿀패가 7번이 떴는데 3번이 망패였고 4번이 진짜 꿀패였습니다. 3번은 꿀망패. 4번은 진짜 꿀패였습니다. 차가인이면 그렇게 이렇게 진짜 불구하게 했어. 마지막 한대 더 그렇지 마지막 한대까지 테크하 이온 원래 두대 있었죠 9179 928 9327 9436 9545 36 3738 39 39대 베이모스 128대 뽑았고 이온 39대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167대 총합 167대 아 일단 시 한번 싸고 와서 하죠 자 이제 167대 자 갑니다 이온 베이디 둘 다 한 대씩 남기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꼬없이 가자 오 1 1 5 일단 5 자 와 엔진구 떴어어 미친 엔진구 떴습니다 엔진구 와 대박이다 엔진구 떴어요 엔진구 샤샤샤 자연 일단 엔진구 짜리가 제일 높은게 떴어요 엔진구 엔진구 짜리 제일 높은거 엔진구 핸들 7 바퀴도 7짜리 떴구요 2짜리 하면 안뜨나? 와 진짜 진짜 안뜨긴 안뜬다 10 진짜 안뜬다 와 엔진 8 떴구요 와 존나 멋있네 오 그래 창잡하니까 존나 멋있다 핸들 7짜리 떴구요 오 신기해 오케이 이거 다시 해보자 오 재밌네 창 딱 잡고있고 가만히있어 창 잡고있으면 따라라라라 뜬다 신기해 하나 둘 셋 오 멋있어 자 엔진 8짜리 안뜯구요 바퀴 6 자 그렇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총합 한 거의 170대를 갈아가지고 얻은게 엔진 9 바퀴 7 9777 167대 갈아서 9777까지 떴네요 총 시상을 만개 140만원치 만개를 했더니 데이모스 128대 이온 39대 떴습니다 총 167대 떴구요 꿀패는 4번 그 다음에 꿀망패는 3번이 떴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츠는 9777이구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 2 파 Let me hear sa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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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2 3 2 3